우리집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회사가고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일하는 중 아침이면 책상 위에 놓인 초코바이 우유 한잔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날 기억하네 엄마 아빠 형 나는 막둥이 귀엄둥이 그날의 날 기억하네 기억하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래 내가 돈을 버네 돈을 다 버네 엄마 100원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또 강아지도 이제 나를 바라보네 전화가 오네 내 어머니네 뚜루루루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일하는 중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그래 그래 그때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홀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기분을 기분을 어디시냐고 어디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일하는 중 일하는 중 이제 난 서있네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예예예예예예예 행복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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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바브지 말고 그래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래